또 뭐 갈 거 있음?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 있으면 가고 카베가 없냐? 난 있어 일단 마루 버려 아 혹시 라일라이 좀 하고 가면 안 돼? 아니 라일라이 섬마 없어? 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저거 보기야 안 나와 어 안 나와 저거 라일라이? 너 라일라이 섬마 있니? 라일라이는 당연히 있지 어? 왜 쟤가 있지? 당연히 있어? 어이 쟤가 있지라니 야 조인양 넌 내 인식 몇 퍼센트인데? 맞다니트자 니 세계 수입 몇 개고? 너 몇 개고? 나 105개다 105개? 우와 진짜 대박인데? 나는 많이 원하지 나 108개인데? 노이가 94개라는데 왜 108개라고 거짓말 지냐? 이 108 요교야 오 라임 좋았다? 네 선장형 좋아할 만한 드립쳤습니다 어 좋았어 너도 나이 먹고 있구나 나도 옛날에 세 번째 넘버 3를 지금 고민 중이야 뭘로 하지? 홀리로 해서 홀리 설렘형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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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서포터 없을 때 부를라고? 당연하지 응 당근 빠따지 그래 여러분들의 좋은 비담아 흘리겠습니다 조인형 너 그래서 헬스 계속 다닐 거잉? 이제 해야지 근데 마루야 너도 이거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딱 얘기하더라고 젊으니까 가능하다고 너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 이미 하고 있지 그래 이제 꺾이면 끝이야 선장형이랑 나는 이제 이거 한 번 틀어주면 끝이야 이제 그냥 S자 척추로 살아야 돼 우리는 어 맞아 아니 아직 안 늦었어 형들도 젊은 편이야 아 이다형 그 허리 스트레칭 그거 아세요 진짜 최고의 허리 스트레칭 찾아냈어 내가 내가 최근에 허리 마탱이가 가지고 아팠는데 이거 보고 바로 나왔어 어 뭔데? 그냥 마루야 나 지금 네 방송 볼 테니까 어 한 번 보여줘 봐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방금 들어오고 있어 기다려봐 아 들어갈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아 알았어 기다려봐 뭔데 뭔데 어 뭐 다시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못봤어 야 진짜 못봤어 나 다시 좀 한 번 해봐 이거 엎드려가지고 어 어 엎드려가지고 하나 짓고 이렇게 간단해 어 잘하네 어 잘하네 어 잘하네 어 가루가지 쓰네 야 약간 도로에서 말라가는 두꺼비 같지 않아? 아랏꼬끼리는 심한 말이라서 전화 안 해 있겠습니 zttkins broke ㅋㅋㅋㅋㅋ 이거 허리에 아주 좋습니다 아 principle 허리 아플 때마다 계속해야돼 진짜 고마워 아플 때마다 계속 바다토끼리가 허리가 좋은건가? 그런거같은 그런갑네 깜믄디 고 이번주 숙제 다하면 한 50만 골 되겠네 50만걸로 뭐하자 빚이 나가 End 빚 갱이요? напビ 500 오헉 아 첫 команд zomb Nay 디롤라 키우는데 빌리신 겁니까? 디롤라 할 때는 100만 빌렸어 형수님한테? 아니 와이프한테 돈을 어떻게 빌려 이다형 허리 아플 때마다 바로바로 엎드려가지고 물범 자세가 있쇼 근데 이다형은 좋은거 많이 먹어가지고 허리는 아주 튼튼해 아니야 저형 허리 완전 안좋아 니가 내 허리를 어떻게 알아? 허리 박사세요? 저희들 허리 박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근래 들어 본 사람중에 쟤보다 귀앓은 사람 못봤어 그냥 페이스북에서 뭐하나 봤다하면은 이다형 허리 가세요? 하면서 막 이고차만 아니 무거워 아니 진짜 무거워 6키로 뺐는데 그 6키로가 개념은 아니지? 소리만 좋았다잉 마루 미안하다 마리 치우니? 미안하다 마루 많이 침했다잉 요새 로바로 너프 됐어 많이 죽었어 로바로 옛날 같지가 않아 끝났지 이제 마루도 전상이 끝났냐 나도 이제 가더랬어 마루야 근데 살 빠지면서 재미도 없어지면 안된다 재미도 같이 빠졌나봐 미안하다 미안하다 인형아 토할거 같은거 아니지? 왜요? 그냥 말이 없길래 에이프리 자기도 딱히 영양가 있는거 하는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자꾸 놓치가지고 말이야 지금 뭐 재밌나? 지금 뭐 재밌냐고 맞아 말이야 에이프리 발라낭 누워가지고 트롤 밖에 못하는 주제에 뭐 말이 많아가지고 다른사람도 눈치주는거야 마루야 재밌다 왜? 나 마루 콩이 올라왔었네 이거 마루 이거 마루 좀 얘기한다 너 아까 너 개념 개념들이 때문에 지금 너 마루 마음에 꽂혔다 지금 너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속 안에 있어 저거 4개월간다 이거 4개월 동안 마루한테 욕먹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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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야 그리고 너 내일 서울 오지? 아 예예 어 서울 왜 오냐? 밥 먹기로 했어 내일 몇시에 먹냐? 내일 몇시에 먹어 아 무슨 아 무슨 그냥 시간만 말하면 되지 뭐 선착역에 간대? 야 누가 간대? 야 드로커 축하해서 안가 야 누가 간대? 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누가 간댔냐고 야 나도 가 야 나도 돈 있어 야 나도 돈 있다고 야 나도 돈 있다고 길 하지말라고 길 하지마 길 하지말라고 누가 계속 피하자 나두 돈 있어 나도 돈 있어 야 이다형 뭐 뭐 얻어 RUSS fal 어 가 changer 형이 형이 사는거지? 어 내가 살게 어 그럼 가 그러뮈 그것은 뭐야 나는 무서욤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 형도 없는데 고린도 가서 어디 사비 요즘 서림이 스토리 떡밥 안나가지고 지금 고장 나서 그래 최근에 유튜브에 맨날 그 스토리 올리다가 이제 스토리 올릴 거 없으니까 월화로드로 지금 답변 다 빠질 때까지 돌고 있잖아 어.. 정확히 유튜브 판을 알고 있구만 로마로치랑 선클리 씨는 카운터 스케일이 혹시 없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 저 쿨타임입니다 저 내부였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 내부였다고요 아저씨 아 진짜 저 할아버지 말고 뭐라고 하냐 저 선클이 아닌데요? 경선짱인데요? 그러니까요 선클이 너무 지거운 짓인데 관심이 없나보다 제가 뭐 왔는지도 관심이.. 그래 관심 1도 없네 네 심한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골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심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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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난 다 던지고 있는데? 헬스까지도 던지고 헬스우를 들고 가져오 제가 봤을 땐 로마로가 이거 딜 안 받고 지금 안 썼습니다 스킬을 저인양 극타가 없네 아 로마로가 스킬 안 썼네 뭐 아무튼 뭐 다 넣었어 또 또 또 또 지 혼자 살겠다고 또 아 아으 근데 이거 내부 잘못 아닌? 왜? 왜 내부 잘못? 왜 왜? 내부가 빨리 잡고 나와서 무력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나랑 아무 말 안 할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루야 부탁인데 내부 잘못으로 하자 부탁인데는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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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팟입니다! 숙련팟이란 4-2 무력파도 숙련이 납니다 중 asc련이 온라인 에잇 에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서림이가 좋아 변치가 않아 나 마루가 좋아 나도 서리명이 좋아 왜 계속 다 죽어 그냥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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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 야 야 야 땡 땡 땡 곡성군 곡성군 시끄러 나이스 곡성군 정말 칼날이 장난이 아닌데 이야 나이스 곡성군 풀질 들어가라 풀질 없어 방금 넘기느라 나이스 나이스 이야 잘하네 잘하네 나 퇴다 퇴 잘 내려라 이야 30시 이야 적부터 죽은 상태는 30시 이야 가암 가암 아니 노기를 가지 마루랑 약속했잖아 나 지금 나 저기 바빠지지 오케이 조인양 노기를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와 얘들아 고생했어 다음 주에 봅시다 예